SBS MTV와 일본 TBS 채널, MTV 아시아, MTV 러시아, MTV 히치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! 3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정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? 임영웅씨 축하합니다. 네, 더쇼 초이스 임영웅씨가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.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. 저희 요상아는 4월 첫째 주 더 요상한 매력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. 4월에도 화요일에 커다란 댕댕이 요한, 조각 댕댕이 여성, 조꾸미 댕댕이 지한과 함께해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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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